일생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1당 100, 오늘도 아주 재미있는 책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정박입니다. 네, 이지선입니다. 네, 오늘 이 책은 제가 한번 꼭 우리 정박인과 함께 읽어보고 싶은 그런 책이라 아주 기대가 좀 많이 되는데 본격적인 책 소개에 앞서서 새로 나온 신간 하나 오늘은 간단하게 좀 소개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요즘에 새로 나온 책 중에 강자의 언어, 강자의 언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센 놈의 말은 뭐가 다른가? 궁금하긴 하네요. 강자가 될 수 있을까? 이 책을 읽으면? 영어 제목이 linguistic capital이라는 거 보니까 어떤 언어적인 자본? 이런 뜻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저도 이제 주로 말로 먹고 사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과연 나의 언어는 강자의 언어인가? 어? 야, 저랑 완전 다르죠? 본인이 강자라고 생각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내 언어가 강자인가? 하고 있고 나는 강자가 되고 싶으니까 어, 이걸 읽으면 강자가 될 수 있을까? 제가 생각하는 거야. 아니,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대화를 함에 있어서 이제 두 사람 혹은 여러 사람이 이렇게 대화를 할 때도 항상 뭔가 힘이 있는 꼭 그 사람이 돈이 많거나 지위가 꼭 높아서만이 아니라 말에 힘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위에 그런 분들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있죠, 있죠. 그래서 과연 그 사람들은 뭔가? 물론 이제 기본적인 백그라운드는 어떤 인문학적 지식이든 아니면 자신에 대한 자신감 뭐 이런 게 있으니까 그렇게 했습니다만 여튼 그런 사람들 보면 약간 부러운 건 사실이잖아요. 위영이면 그러고 싶지 않아? 그러고 싶죠. 근데 이제 우리는 그냥 안 되잖아. 저는 안 되고 되고. 되고. 좀 되죠. 사실은 이제 말투가 자기 위치를 나타낸다. 그런 것들을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대화를 하다 보면 묘하게 어떻게 아무리 평등하게 시작했다 하더라도 갑을 관계가 묘하게 형성이 되고 그러면 이제 그래서 무조건 갑이 되고 이런 문제가 강자가 아니고 여기서 보면 예전에 손저병법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정말 현명한 장수는 이기지 않고도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다 했지 않습니까? 바로 강자의 언어라는 것은 말싸움을 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 갈등이나 마찰을 거의 일으키지 않고 최소화하고도 자기의 의도를 관찰시키는 언어 그걸 이제 강자의 언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강자의 언어를 가지려면 결국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저자가 이제 기본적으로 기업이랄까 그리고 이제 개인의 커리어 컨설턴트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김단 작가에 따르면 결국 언어야말로 인간의 운명을 결정짓는 가장 강력한 무기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결국 이제 우리가 짐승하고 다른 것이 결국 언어를 구사하는 것들 그리고 이 언어를 통해 가지고 결국 인간은 문명을 만들어왔기 때문에 당연히 언어야말로 사람의 어떤 지위랄까 운명을 개척하는 데 가장 중요한 무기가 되겠죠. 문제는 실제로 인간에게는 언어 말고도 어떤 몸가짐이랄까 여러 가지 어떤 제스쳐라 할까 인간관계 취미, 경제력, 지식, 신체적 매력 이런 여러 가지 구성요소들이 있잖아요. 사람의 매력이랄까 뭔가를 구성할 때 이거를 프랑스의 유명한 사회학자 피에르 브루디웨이 말을 빌려가지고 그걸 이제 보통 아비투스라고 해요. 아비투스? 보통 습속으로 번역이 되거든요. 습속? 네. 보통 우리 어떤 습관이라고 하고 풍속 이런 건데 개인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그런 심리상태, 언어습관, 의위력, 그리고 지식, 취미, 인간관계 이런 것들을 이제 아비투스라고 하거든요. 이 브루디웨에 따르면 이 아비투스는 기본적으로 제2의 어떤 사회적 본성과 같은 거예요. 제2의 본성인데 사회적으로 결정되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이걸 벗어나기 정말 힘들어요. 예를 들어 어릴 때부터 귀족의 명문 교육을 받은 사람하고 나중에 내가 막 대학을 와가지고 아 나 교양 교육할 거야. 막 클래식 음악 외우고 작곡 음악 외우고 영합 외우잖아요. 그게 아비투스가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 미천 드러나. 네. 배워서 익힌 거는 조금 미천이 드러나. 생활에 배어있는 사람이랑 자기가 난다 이거예요.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그렇고 있죠. 특히나 그게 우리같이 같이 없었던 사람들은 잘 모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원래부터 있었던 사람이 볼 때는 딱 너무 티가 나는 것 같아요. 그 대표적인 영화에서 아랑드롱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비평을 했죠. 아랑드롱이 밥을 먹는 장면이 식사를 하는 장면이 되게 어색하고 거슬린다는 거예요. 식사를 하는 장면이고요. 왜냐하면 아랑드롱이 기본적으로 상류층 집안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영화나 광고에서 밥을 먹을 때 식사하는 장면에서 이 상류층의 식사 매너를 그냥 그대로 따라하려고 하는 게 너무 불편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어제 외국에 가서 어떤 사람하고 밥을 먹는데 이 사람이 귀족 집안이래요. 그런데 어떤 음식이 나왔는데 이거 먹기가 어떻게 먹어야 될까 다들 궁금해하거든요. 그래서 너 귀족이니까 야 이런 걸 어떻게 먹느냐 하니까 보더니 그냥 손으로 집어가지고 쭉 먹는 거예요. 이렇게 먹으면 되지. 그러니까 이게 아비투스가 차이가 나더라고요. 상류층의 아비투스는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해도 크게 무리가 없어요. 거스르지가 않아요. 제가 성우일을 하다 보니까 좀 애초에 좀 타고난 애들이 있거든요. 집도 좀 부자고 남의 눈치도 안 보고 그런 애들은 말투가 어떠냐면 뭔가 자신감에 차 있고 뭔가 연기를 해도 그게 뭐 이렇게 꾸밈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탁 드러냈는데 그게 멋있는 제가 아무리 따라하려고 해도 따라할 수가 없는 그런 게 약간 있거든요. 그런 거를 좀 알려주나? 그런데 웬만한 거는 진짜 바꾸기 힘들어요. 물론 언어도 바꾸기 힘들지만 그래도 노력 이하에 따라서 변화할 수 있다 보는 게 언어라는 거죠. 그래서 저자는 기본적으로 이 언어 자본을 어떻게 좀 더 장착을 할 것인가 이런 거에서 이걸 착안한 것 같아요. 재밌는데요. 이거 중에 저도 이제 목시할 적 봤는데 이미 제가 느꼈거나 실천하고 있는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오, 뭐예요? 예를 들면 말 많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 많이 하는 거는 진짜 없어 보이거든. 말 많이 하잖아요. 아니, 방송에서 많이 하지. 미 직업인데, 이 사람아. 이거 말고 사람들 만나서 정말 말이 없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그게 꼭 내가 강자가 되려고 그런 건 아니지만 할 말도 별로 없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말이 많으면 당연히 실수도 많고 그다음에 상대방이 볼 때 가벼워 보이죠. 뭐 그런 것도 있죠. 그리고 이렇게 화를 낼 때도 아주 절제된 그래서 나의 거절 혹은 뭐 노 라고 말하는 것 자체도 이게 뭐 이렇게 있어 보이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래서 이제 그 결정을 내가 거슬릴 수 없겠다는 생각이 바로 들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리 저리 막 이런 사연 저런 사연 다 갖다 붙이면서 막 자꾸 아니라고 하는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진짜 그 얘기인지 아니면 또 다른 얘기인지 막 좀 헷갈리는 사람들도 있고 이래요. 대체로 강자들은 그래서 아마 말이 많지 않고 일단 그 다음에 뭔가의 어떤 그 거절함에 있어서도 명료 단순 명료한 그리고 상대방이 거절하기 힘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 양반들이 대체로 칭찬 같은 거를 잘해 꼭 그 사람이 막 강해 보인다고 칭찬 안 하고 이런 게 아니고 적절히 칭찬과 거절을 밀당 같은 걸 좀 잘 하면서 이 상대방을 막 약간 뭐랄까 안달나게 만들기도 하고 좀 하여튼 그 사람의 말에 이렇게 따를 수밖에 없게 만든 그 힘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꼭 돈 많은 사람이 그렇지가 않더라고. 제가 아는 사람 중에도 돈이 되게 많은데 경박스럽게 가지고 있어. 경박스럽게 그래가지고 그냥 막 뭐랄까 이게 치와와 느낌이랄까 화를 내도 그냥 아휴 이게 뭐 그냥 이 순간만 그냥 어떻게 좀 지나면 되겠지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들고 자기 아는 얘기 많이 해도 그냥 이렇게 크게 설득이 없었고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강자의 언어를 우리가 잘 활용을 하면 사회생활 하는 데 있어서 혹은 대인관계에서도 불필요한 에너지도 줄일 수 있고 그리고 이왕이면 좀 효율적이면서도 내게 조금 더 도움되는 방향으로 좀 협상이나 이런 걸 끌고 갈 수 있지 않나.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말투 그러니까 이런 어떤 우리가 대화를 이끌어낸 방식들 톤이랄까 어조랄까 이런 것만 바꿔도 얼마든지 매력적으로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대표적인 게 영화로 치면 오드레펜이 나온 마이 페어레이드죠. 거기서 보면 주인공 오드레펜이 아주 꽃을 파는 아가씨인데 이게 뭐 하층계급이죠. 그러니까 말투가 좀 상스럽고 이런데 언어학자 히친스라는 사람이 아 내가 저 사람을 바꿔놓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단기간 내 교육을 시켜가지고 완전히 이제 상류층 아주 마이 페어레이디가 된 거예요. 아주 기분이 바뀌어가지고 이 말투나 이런 것들이 바뀌어지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죠. 히친스는 그거 내기를 했단 말이에요. 친구들하고 저걸 바꿀 수 있냐 없느냐. 그런데 내기를 했는데 그래서 바꿨잖아요. 그런데 사랑에 빠져든단 말이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런 거죠. 사람이 가지는 매력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자기의 어떤 이상형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히친스 같은 사람은 그 조건에 맞춰서 이 사람을 자기 알게 모르게 자기 이상형에 맞춰서 이 말투라든지 이런 걸 교정을 했거든요. 그 사람이 딱 그렇게 되자마자 인간은 자동적으로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조금 더 이거 하나 더 하면 이해가 되실 건데 위대한 개첩이지 않습니까. 위대한 개첩이는 어떻게 보면 개첩이라는 젊은이가 뭔가 여러 가지 신분의 차이로 집안 경제력이나 여러 가지 차이로 자기가 좋아했던 데이지를 하고 헤어져서 이 데이지를 찾기 위해서 정말 수상과 방법을 안 그리고 돈을 모아서 어쨌든 데이지를 찾으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닉 캐로웨이가 그 조선을 해준 거잖아요. 그런데 딱 둘이 몇 년 만에 만났단 말이죠. 그런데 개첩이가 바라보는 인상이 그렇게 얼굴이 처음에 흔쾌하게 기쁜 얼굴이 안 나타나요. 그래서 닉 중간에 조선해준 닉이 아 이거 결국 첫사랑을 만나는 게 아닌가 보다.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다 보니까 이게 뭔가 옛날 생각했던 얼굴도 아니고 이래서 실망하겠구나 끝나겠구나 했는데 한 30분 지나서 다시 딱 자기가 그 자리에 와서 보니까 이 개첩이 얼굴의 광채가 막 사랑의 열병을 지금 막 이제 또 취약된 그게 막 빛나는 거예요. 왜냐니까 한 30분간 이야기를 나누면서 다시 데이지에 대한 사랑이 확 타오르는 거죠. 그 말투랄까 이런 것들이 말투, 말의 내용, 대화의 의주 이런 게 사실은 사람에게 그냥 오히려 어떻게 보면 외모보다 더 사람을 어떻게 보면 이상형에 더 자극시킨다고 볼 수가 있죠. 그만큼 매력을 발사하는 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어느 정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책에서도 얘기를 하는 게 상대방이 일단 혹은 상대방이 아니라도 모든 인간이 가진 욕망을 이해하는 게 기본적으로 중요하고 저 사람이 뭘 하고 싶은지 어떤 걸 하고 싶은 상황에서 저런 말들을 하는지를 내가 파악하면 이른바 예전에 잠깐 우리가 소개해드린 50에 읽는 손전병법처럼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위태해지지 않잖아요. 상대가 뭘 원하는지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내가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나의 언어로서 잘 밀당하면서 나는 나대로 이길 수 있고 꼭 그게 이제 내 이기는 것이 상대가 진다는 건 아니고 내가 좋은 길로 인도함으로써 상대방도 오히려 더 좋아질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강자의 언어로서 나를 좀 만들어보자 이런 책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아 우리 시청자분들은 다들 이런 강자의 언어 꼭 강자가 힘으로 누굴 누르는 그런 게 전혀 아니라는 말씀 그래서 말의 자본 우리 언어의 자본 같은 거를 좀 가질 수 있는 그 자본을 튼튼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책을 한번 여러분께 먼저 소개를 해드렸고요. 책 제목은 강자의 언어입니다. 김단 작가의 강자의 언어 예스24나 교보문고 뭐 이런 데서도 찾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한 번씩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소개해드릴 책 저는 이 책이 너무 읽고 싶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하면 별로 안 궁금해요. 진짜? 나 벌써 이 내용 다 아는데? 아 나 지금 만화책으로도 보고 애니로도 보고 나 진짜 몇 번을 봤는지 몰라요. 약자의 언어 같은 거 저는 이 책이 너무 기대됩니다. 책이 뭔데요? 어떤 책이죠? 네. 바로 이제 근대를 만든 소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 근대를 만든 흔히 말하면 근대 혁명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장자크 루소 다시 할게요. 장자크 루소지 않습니까? 바로 루소가 에밀에서 가장 극찬한 책 바로 로빈슨 크루소죠. 맞습니다. 네. 로빈슨 크루소. 로빈슨 크루소. 이제 저랑 같은 반응도 있을 거예요. 뭐야? 이 책이라고?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뭐 저 무인도 가서 고생하다가 다시 탈출한 얘기 아닌가? 기본적으로는 그렇죠. 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또? 아니 실습다 했는데 뭐가 우리의 삶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서 사실은 무인도에 놓여지는 것 같은 무인도라는 게 뭐예요? 한 번도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한 아무것도 없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런 삶에 나는 피투 던져졌다는 거죠. 피투. 아 피투. 이렇게 던져져서 이런저런 자연에 맞선 나의 삶을 사는 거죠. 내 생존을 위한 자연이라는 게 꼭 나무나 풀 이런 것일 수도 있지만 곤충 이런 것일 수도 있지만 우리의 사회 그 안에서 이제 우리는 끊임없이 투쟁하면서 나의 생존을 지켜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가시는 거죠. 저서장으로. 그런데 이제 가기까지 혹은 꼭 저서장 가는 건 아니라도 이제 이 험난한 나의 생존 투쟁기를 잘 마무리하고 뭐 나중에 은퇴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아마 이런 로빈슨 크루소 어떤 개인의 어떤 투쟁기 이런 것이 결국 이 책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말씀을 잘 하셨는데 지금 그 말씀이 결국 이제 경제적 개인주의의 서사 뭐 설명 요약될 수 있겠죠. 경제적 개인주의의 서사 내러티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보통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100만 원으로 1억 벌기 뭐 이런 거 아니고 0원에서 0원도 있어요 요즘에? 유튜브 보면 요즘 3천 원에서 3백억 벌기 뭐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야 어떻게 3천 원에서 3백억까지 가나 옛날에는 뭐 1억으로 2억 벌기 이런 게 많았잖아. 근데 이제 그게 자극이 안 되나 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3천 원으로 3백억 본데 자기만 믿으래 손모가지 자기가 걸겠대. 사실 로빈슨 크루소가 그렇게 또 악용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맨몸으로 무인도에 표류를 해가지고 거기서 나름 자연에 생존하고 자연에 투쟁하면서 자기 농장도 만들어내고 자기 왕국을 건설하잖아요. 지금 말씀대로 그런 지금 영진정 프로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들을 영진정 프로는 뭐죠? 영진정 영진정 프로라니 여기 칭가하네. 저희 10년 넘게 했는데 영진정 프로라니요. 그래서 이게 뭐 결국은 여러 가지를 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세양제국주의의 해외 진출을 성징한다. 그렇죠.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이게 몇 년도에요? 이게 1719년에 발표됐습니다. 1719년? 이제 영국의 역사들하고 맞물려가지고 이 작가 대니엘 디포 하고 좀 비슷합니다. 대니엘 디포가 1660년에 태어나서 1731년에 졸을 하는데 이 사람의 생애 동안에 영국에서 결국 아주 큰 사건이 일어나죠. 1689년 명예혁명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때부터 영국은 이제 군림하되 통치하지 않는다. 입헌군주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고 왕과의 계약 뭐 이런 것들 그렇습니다. 그리고 1714년에는 아예 그 앤 여왕 그 영화 페이브리스의 주인공 앤 여왕이 죽고 나서 그리고 어떻게 됐냐면 독일에 있는 영어를 할 줄 모르는 그 앤 여왕의 친척을 데리고 와가지고 왕이 되었죠. 그러니까 오히려 영국 사람들이 더 모르잖아요. 정말 말 그대로 이제 왕은 현실 정체에 개입하지 말고 그래서 그때 만들어진 왕조가 왕실이 하노버 왕가죠. 그래서 쭉 내려온 거예요. 지금까지 네네 지금 국왕까지 그렇게 집안이 내려온 거죠. 독일 혈통이에요? 네. 지금 왕조가? 네. 그래서 그래서 세계대전을 하니까 이게 안 좋잖아요. 아니 하노버 왕가 하니까 독일 한오버 지금 독일하고 2차 대결 포함하는데 2차 대결 그래서 이름을 윈저 윈저 궁을 따가지고 윈저 왕가로 바꾼 거예요. 아 그래요? 원래 독일에서 온 핏줄들이구나. 약간 그래 독일 느낌이 있어. 어디가? 지나고 보니까 좀 그런데 독일 느낌이 있어. 네. 그런 대양제국주의에 진출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했던 그 당시 영국에 어마어마한 일종의 우리 치면 투기 바람이 불었죠. 바로 이때 그 유명한 최초의 거품이 터진 사건 사우스시 법을 해가지고 남해 개발 해가지고 사람들이 주식에 투자했다가 완전 거품이 돼가지고 정말 난리가 난 사건 그런 사건들이 벌어지는 1억 1억 천금의 시기 뭔가 해외가가지고 한 건 해오면 우리 떼부자 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팽배하던 시기에 로빈슨 크루스 같은 소설을 읽어보면 정말 한번 돈 떼돈 벌 수 있다. 이런 욕망을 자극했죠. 영국이 이때 세계 경영하던 그때군요. 바로 이제 17세기 바로 내내 영국이 네덜란드하고 세계 경영을 둘러산 그리고 스페인하고는 1588년에 칼레 해전이었죠. 거기서 스페인에 무장한 대를 접근했으니까 스페인은 이제 뭘 갖고 네덜란드하고 거의 17세기 내내 백년 가까이 내내 싸움을 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 또 패권을 지게 된 거죠. 대표적인 게 우리가 본래 뉴욕이 뉴 암스테르담이었잖아요. 네덜란드 건데 뉴욕이 되어버렸죠. 요크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이 패권을 대상 패권하고 전세계로 뻗어져 나가니까 카리브 이런 기존 스페인 영토를 하나씩 하나씩 잠시 들어가면서 북아메리카를 장악하게 되고 이러면서 세계 흔히 말하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때 이것들이 결국 로빈슨 크루소라는 것들이 또 상당한 불을 당겼고 또 이 로빈슨 크루소는 거기 뿐 아니라 현대 경제학들 예를 들어 마르크스에 있어가지고도 로빈슨 크루소가 많이 인용되고 있고요. 특히 주류 경제학자들 미시 경제학에서도 로빈슨 크루소 이 고립된 공간 속에서 한 개인이 여러 가지 조건들을 아주 단순화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경제학적인 사고 실험들을 하기 좋으니까 끊임없이 경제학 개론 이런 거 로빈슨 크루소를 인용해서 시험 문제를 퀴즈를 많이 내시죠. 선생님들이 이런저런 변수들이 너무 많으면 저거에 의해서 영향받고 또 다른 변수에 의해서 영향받으니까 차라리 통제된 무인도의 한 명의 사람으로 가성한다면 로빈슨 크루소만큼 좋은 사례가 없는 거군요. 합리적 선택을 어떻게 내린가 그렇게도 나오고 또 이제 신화적으로 보면 이게 결국 갔다가 돌아온 이야기거든요. 또 돌아와요. 그렇죠. 오디세이아 또 오디세이아 맞습니다. 오디세이아로 보고 있습니다. 영웅의 귀환이라는 거죠. 돌아오죠. 마지막에 한 근간 30년? 28년 얼마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볼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루소에 따르면 이 로빈슨 크루소라는 것은 하나의 어떤 자연인 루소가 말했던 자연인이 있잖아요. 이 자연인 루소는 자연인을 말하고 시민을 말하고 부르주아를 말하거든요. 거기서 로빈슨 크루소는 일종의 자연인이자 부르주아인데 어쨌든 자연인으로 측면을 주목을 해가지고 나중에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면에서 정말 에밀에서 유일하게 읽어야 돼요. 청소년 시기에 유일하게 읽어야 되는 단 한 권의 책이다. 그리고 이건 책이 소설이 로빈슨 크루소는 소설이 아니라고 봤어요. 로빈슨 크루소는 자연과학 논문으로 봤어요. 논문이라고요? 그런 혼자 살아남는 방법에 대한 디테일도 꽤 있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렇게 본 거죠. 자연 상태에서 인간이 딱 던져졌단 말이죠. 그럼 이 사람은 이제부터 타인의 의견에 예속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혼자 있잖아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자면 계속 남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자꾸 일종의 세상의 편견을 쫓아가지고 자기 기만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내가 정말 이걸 좋아하는 건가? 그게 아닌 거죠. 내가 머리가 좋으니까 너 머리가 좋으면 법대 의대를 가야 돼. 판검사가 되고 의사가 돼야 돼.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편견 세상의 어떤 그 가치를 쫓아가지고 그러면서 자기 기만 속에 살아가는 거죠. 아니 그래 난 자는 거야. 난 지금 출세한 거야. 이렇게 살아가면서 루소는 그런 사람들을 nothing이라고 불렀어요. nothing.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불렀어요. 자기를 진정한 자기 사랑도 모르고 그렇다고 남을 위해 사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편견 속에 뜬구름 같은 명리를 쫓다가 결국 아무것도 아닌 nothing이 됐다. 그래서 로빈슨 크루소에서는 진정한 자기 애는 보여준단 말이죠. 자기 이익이 무엇인지는 알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를 보존한 법을 보여주거든요. 자연을 상대로 해서 무엇이 내게 유용하고 그것을 나의 이승을 통해가지고 결국은 살아가는 거니까 이 사람은 자연인이다. 이거죠. 에밀에서 에밀을 자기가 교육을 거기서 어떤 식으로 시켜야 되느냐. 에밀이 살아가야 될 사회는 미친 사람들하고 살아가야 된다. 에밀이 사회의 사람들 다 미친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 미친 사람하고 살아갈 때 기본적으로 먼저 이성적인 인간이 되어가지고 먼저 되어야지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으니까 결국 먼저 자기 애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뭐냐면 자기 주변의 사람들을 그래도 연민할 수 있는 시티즌이 돼야 된다고 시민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결국은 에밀은 결국 루소가 자연인이자 시민으로서의 에밀을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거고 그래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게 바로 로빈슨 크루스 일단 자연이 무엇인가 이걸 보여줘야 되니까 이 책을 통해가지고 루소는 바로 자연인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묘사를 하고 보여줄 수가 있었다는 거죠. 특히나 무인도에서 정말 자급자족하지 않습니까? 혼자 모든 걸 하는 사람들 이게 결국 정말 성실하고 정직한 자연인 그대로의 모습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루소가 말하는 자연 상태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무릉도원 극락 이런 게 아니고요. 이 자연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살아남고 전사가 되는 거예요. 자연에서 말 그대로 나 혼자 이 자급자족을 하고 모든 것들을 도구를 다루고 내 이성을 써가지고 이 자연 속에서 나이가 생존해 내는 것 전사가 되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로빈슨 크루스가 그걸 보여준단 말이죠.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내 스스로 스스로 쓰는 자립의 정신을 가르쳐준다. 그런 면에서 이게 아주 루소는 무조건 최고의 책이다. 이 책 이상 없고 이하가 없다. 여쭤보는 거죠.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만큼 대단한 책입니다. 로빈슨이 그냥 로빈슨이 아니에요. 로빈슨 크루소 이분이 그 무인도 갈 때 뭐뭐 가져간지 압니까? 로빈슨 크루소가 총 1kg 커피 어떤가요? 1kg 커피 가져가야죠. 커피 1kg 정도 가져가야 그래야 살 수 있죠. 살 수 있죠. 그 커피가 커피가 갈아갖고 그 힘든 그 힘든 삶을 견딜 수 있게 해주는 힘 그거는 저녁에 딱 혼자 마시게 되는 석양을 보면서 마시는 커피 한 잔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에 가시든 꼭 1kg 커피 챙겨가시면 그 드립백으로 된 거 갖고 다니기도 매우 편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막 어디 커피 머신 들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1kg 커피에 맛있는 드립백 커피를 한 10봉지 이렇게 해서 어디 출장 다니실 때 갖고 다니면 정말 든든합니다. 그러면 거기가 나는 자연입니다. 하나님께요. 맞습니다. 그러면 자연관들과 함께하는 1kg 커피 네이버에서 1kg 커피를 검색해 주시고요.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품에 먼저 들어가게 앞서가지고 다니엘 디포 다니엘 디포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 드리고 영국 역사를 그 당시 잠깐 드리면 더 이해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동생이 누군지 알죠? 다니엘 디포 다니엘 디포의 동생은 다니엘 다니엘은 이름이니까 D3는 아니겠지 에이 오피스 디포 오피스 네 그런 거 할 줄 알았어 네 그런 거 할 줄 알았어 알았어요? 네 네 디포는 이제 1960년에 태어났는데 런던에서 태어났죠 런던에서 태어났고 아주 부유한 장로 교도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근데 뭐 추리 소설 잘 쓴 사람 중에 하나가 뭐뭐 디포 아니에요? 에드가 앨런 포 아 그건 앨런 포구나 포는 비슷하다 아 디포가 아니었구나 네 그래도 어떻게 제 생각을 정확하게 읽어주시나요? 자판기야 자판기야 안 비슷한데 그죠? 바람도 안 비슷한데 대단합니다 역시 부끄러워라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책을 1719년에 발표했죠 사실 나이가 59 아주 늦은 나이에 발표했죠 사실 근대 소설의 시작을 우리가 흔히 스페인 문학을 전공하는 분들은 아 그렇죠 동키호테 동키호테를 하고 요크 출신 뱃사람 로빈슨 크루소의 생애와 이상하고 놀라운 모음 좀 길죠 아 그게 제목이에요? 풀 제목이에요? 그런데 그게 기니까 그냥 로빈슨 크루소 이렇게 아 이 이후로 이게 나온 게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15소년 표류기 그것도 이 책의 영향이죠 크게 보면 그리고 또 파리 대왕 파리 대왕 그것도 이 책의 영향이죠 섬에 사람들이 소년들이 표류돼서 살아간다 그리고 프랑스의 작가 미셀 뚜르니에가 방드르디라는 소설을 썼거든요 방드르디? 프라이데이 있지 않습니까? 로빈슨 크루소에서 나오는 로빈슨 크루소의 하인이죠 프라이데이잖아요 금요일 그런데 그거를 금요일이 프랑스 말로 방드르디래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로빈슨 크루소가 좀 영국과 서양 제국주의 해외 진출 그리고 원주민을 막 노예로 삼는다 이런 느낌을 주니까 이걸 완전히 한번 전복적으로 바꿔 써버린 거예요 한번 똑부로 한번 써본 거죠 그것도 아주 유명한 소설입니다 한번 나중에 다룰 기회가 있으면 방드르디라고 방드르디가 그냥 프라이데이라는 거죠? 그럼 목요일은 뭐 둥두르디인가? 그렇죠 떨세이니까 둥두르디 어때? 별로였어? 프라이데에는 방드르디 목요일은 둥두르디 약간 되죠? 네 수요일은 웽두르디 왜 저래? 뚜르니아는 이렇게 벗고져요 목요일은 웽두르디 일요일은 상드르디 다 된다 이거 네 토요일은 세러 살 생드르디 다 돼 다 돼 이거죠 그러니까 로빈슨 크루소잖아요 주인공이 백인인데 뚜르니아는 주인공이 방드르디 바로 노예를 주인공으로 해버린 거죠 이름을 제목으로 그래서 완전히 전복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섬을 여기서는 탈출해가지고 하이널대륙으로 같이 영국으로 가는데 여기서는 섬에 남아가지고 오히려 더 자유롭게 살아버린다 이런 식으로 이것도 재미있습니다 결국 뭐 이런 결국 로빈슨 크루소가 바탕이 돼가지고 보물섬이 나오고 소설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그 당시 뭐랄까 영국 사람들의 그때의 정서 이락천금의 정서에다가 바둘을 한번 나가자 이런 것들이 맞물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근대의 시장하고 가장 일지방 관련이 있죠 그러니까 결국 근대라는 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만 근대를 만약에 저는 만약에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하셨는데 키워드로 보자면 근대는 정복과 그리고 정복과 개인의 시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정복과 개인의 시대 근대 정복은 뭐냐 결국 근대의 시작은 신대륙 정복이죠 신대륙겠죠 유럽 사회 내부에서 중세의 뽁작뽁작하고 더 이상 아무 변화 없는 데서 도저히 못 견디겠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뛰쳐나갔다 이거죠 그렇게 해서 신대륙을 가가지고 거기서 뭐 사람들을 선주민들을 학살하든 뭘 하든 애가 그 막대한 금언을 가지고 결국 들어오고 그러면서 이제 이락천금 부가 만들어지고 욕망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또 어떤 정복이냐면 결국 과학이죠 지식을 정복하는 거예요 프란시스 베이컨이 아는 것이 힘이라고 했고 자연을 고문했어라도 우리는 지식을 알아내야 된다 자연을 고문하자 이런 이야기가 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개체성의 발견이죠 그전 전 근대만 하더라도 다 국가랄까 종교랄까 이런 것들 속에서 개인이라는 것은 전체의 한 개인 자체로서 의미가 없었는데 결국 이제 종교개혁과 그리고 여러 가지 혁명을 거치면서 전체 속에서 나 개인을 착각하기 시작했다는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 로빈슨 크루소 이 섬에서 나라는 존재를 자가한단 말이죠 사회의 편견이랄까 사회의 유형에 휩쓸리지 않고 내 스스로가 이제 내 의견을 가지고 내 이성을 가지고 내를 지키기 위한 내가 자립하기 위한 자연으로부터 스스로 벗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이 로빈슨 크루소가 근대를 여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자 로빈슨 크루소 디포 이야기를 네 다가자 그 디포 이야기를 조금 드리면 그 바로 이제 다니엘 디포가 아버지가 아주 양초 도맵을 했는데 장로교도거든요 그 퓨리탄이죠 퓨리탄 그러니까 영국의 칼뱅주의자들을 퓨리탄이라고 불렀거든요 네 우리가 이제 종교개혁을 해가지고 루트 크게 이제 루트파가 있고 칼뱅파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칼뱅이 이제 프랑스에서는 위그노파가 되고 영국으로 오면 그게 이제 퓨리탄이 되는 거예요 퓨리탄 청교도라고 하죠 말베치 네 그런데 이 청교도에서 결국 나온 게 뭡니까 장로교 감리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파들 있잖아요 장로, 감리, 침내 뭐 이런 게 이쪽에서 주로 이제 영국 퓨리탄 쪽에서 나왔다고 자 그런데 이때 1660년에 다니엘 디포가 태어났을 때 그런데 이 당시 계속해서 이제 뭔가 팽팽한 긴장감들이 있었죠 왜냐하면 영국은 전통적으로 그 당시에 런던하면 시티가 있고 웨스트민스터로 크게 이제 권력이 양분되어 있어요 런던시티는 지금도 뭐 유명하잖아요 미국에 월스트리트가 있으면 영국에는 바로 시티가 있다고 하죠 금융과 무역업의 중심 그때도 이제 그런 정책이었고 네 반면에 웨스트민스터면 국왕과 기족들 의사당이 있고 관공서가 있고 뭐 항상 그렇잖아요 뭐 미국 같은 데 보면 뉴욕이 경제와 금융의 중심이면 워싱턴은 정치의 중심이고 일본 같은 경우도 도쿄가 도쿄 요즘은 경제도 다 중심 많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뭐 정치의 중심이면 오사카가 또 그렇게 경제를 하듯이 그러니까 결국 런던 내부에서는 런던시티와 웨스트민스터가 이렇게 긴장과 협력관계를 이어서 가는데 바로 이 시기에 이 사람은 청교도 집안에 잘 사는 청교도 집안의 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티 쪽에 속하는 거죠 네 근데 바로 이 사람이 태어날 때 이제 결국 청교도 혁명이 어느 정도 종결된 아 우리가 여러분 아시잖아요 찰스 1세 때 네 찰스 1세가 이제 전쟁 경비를 충당하려고 세금을 막 인상하려고 하니까 상인이나 지주총으로 구성된 영국 하원이 반기를 들어가지고 결국 내전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청교도 혁명이라고 하죠 아 1640년에서 1660년까지 한 20년간에 걸쳤죠 그래서 결국은 귀족하고 시민상이라고 한바탕 붙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아시다시피 1649년에 그 크로멜 크로멜이 찰스 1세를 목을 잘라버렸죠 그래가지고 영국 역사상 유일한 공화정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제 크로멜이 나중에 호국경이 된 거예요 나중에 최고 책임자가 됐는데 네 이때 이제 크로멜을 디파티멘 이제 의회파의 이데올로그들 지식인들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신라곤이 신라곤을 쓴 존 밀턴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상인 이런 중소지주들 젠틀이 이런 이익을 대변했지 귀족들하고 갈랐었죠 자 그런데 결국은 여기서 재밌는 번역자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밀턴이 신라곤 로스트 패러다이스 이잖습니까 네 결국 이 혁명으로 해가지고 영국이 공화국장이 됐습니다만 네 결국 크로멜이 죽으면서 결국 곧바로 2년 뒤에 결국 찰스 1위세가 복귀하게 된 거예요 아 왕당파들이다 네 그러니까 결국 잃어버린 낙원이 됐죠 혁명의 낙원 잃어버렸고 자 그런데 그렇게 찰스 1위세가 딱 복귀하고 나서 이 비국교도 있죠 영국 성공회라고 하는 네 여기는 개종을 하지 않잖아요 이쪽으로 그러면 공직 공무원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대학도 못 가요 이게 있잖아요 19세기 초반까지 갔어요 네 네 네 거의 그러니까 한 백 몇십 년간 간 거예요 차별이 그러니까 디포 집안은 그러면 대학을 보내려면 종교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정체성을 못 바꾼다 해가지고 디포는 옥스포드나 캠버리지 브리지를 갈 수가 없었죠 그래서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히라버 라틴어 교육 이걸 정통 교육을 한번 배워야 되는데 이걸 안 배운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 책을 한번 번역을 읽어보시면 책의 문체가 아주 유리합니다 조금 길기는 게 있는데 아주 자연스럽게 번역도 잘 된 것 같습니다 영어로 영어로도 아주 호평을 받았죠 네 그러니까 쓸데없는 히라버 라틴을 거의 안 쓰는 거죠 안 배웠으니까 오히려 그게 이제 오히려 사람들에게 더 읽기가 좋은 거죠 대중적으로 대중적으로 쓰는 데는 훨씬 더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 와중에 이제 디포 같은 경우는 계속 정치적 활동에 관리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데올로그로 참전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차일스 2세가 그렇게 하고 나서 다시 이제 죽고 나서 아우 제임스 2세가 왕이 됐거든요 네 그런데 문제는 제임스 2세가 구교도예요 음 이게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영국 입장에서는 영국의 가장 큰 라이벌 프랑스하고 스페인이 카톨릭이잖아요 네 그 와중에 영국이 왕이 지금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대통령이 지금 적국의 종교와 같은 종교를 믿고 있다 이거죠 이거 심각하잖아요 이러다가 종교 같다고 같이 넘겨줄 수도 있잖아요 그 와중에 이게 또 아일랜드 있잖아요 지금 이제 크로메일 시절에 아일랜드 영국이 세계 진출을 해야 되는데 이 크로메일이 옆에서 자꾸 딴지를 방해를 하면 곤란하다 해서 가서 완전히 짓밟아 버렸단 말이에요 완전히 식민지를 만들었거든요 네 그 와중에 아일랜드도 가톨릭이란 말이죠 네 그렇게 이렇게 돼 버리면 야 이게 아일랜드도 불안해지고 스페인하고 프랑스도 들슥들슥한다 그러니까 이게 국가안보의 심각한 위협이 된다 그래서 차라리 제임스 2세 말고 차일스 제임스 2세의 서자 서자를 왕으로 옹립하자 된 거예요 네 제임스 2세는 너무 위험한 사람이다 그 이제 그걸 몸모스의 반란이라고 하는데 거기 디포가 동참을 한 거죠 쿠데타에 동참한 거죠 아 그래요 그랬다가 이제 당연히 패배하고 나서 쫓겼지만 다 잡히진 않았어요 쿠데타 실패했어요 도망치면 실패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걸스기를 통해서 현실참여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 뭐 현실참여 끊임없이 이 사람을 논술도 쓰고 지금 디포 전집은 아직도 계속 나오고 있대요 계속 찾아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결국 이러면서 결국 뭐 디포가 현실의 어떤 감각을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이런 걸 썼는데 역설적이게도 이게 나옵니다만 오히려 로빈슨 크루스는 가장 현실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섬에서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니까 오히려 더 영국 지금 그 당시를 넘어가지고 지금도 건대를 대표하는 책이 된 거 아닌가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오히려 가장 현실에 막 치열하게 들어가서 쓴 책보다 오히려 현실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쓰니까 이게 참 역설적이죠 우리 생각에는 막 지금 현실이 이러니까 당장 이 현실에 지금 일어나는 모순과 갈등에 눈을 감고 무슨 이런 절의 고도에 있는 사람이 이야기를 쓰느냐 하겠지만 오히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사실 현실에 참여하지 말아야 하는 게 아니라 현실에 참여하면서 오히려 이런 책을 쓸 때가 더 역사를 바꾸는 데는 더 유효하거든요 본인이 떠나고 싶었던 거 아니에요? 너무 힘들어서? 그럴 수도 있죠 원래 사람이 폐쇄적이고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고등학교 다닐 때 왜 감상적이 됩니까?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가 막 하늘의 구름처럼 흐르는 강물처럼 떠돌아다니고 싶고 또 시내 마을의 방랑자처럼 떠돌아다니고 현실이 답답하고 폐쇄적일수록 우리는 훌쩍 떠돌아가고 싶죠 그래서 그런 소설을 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소설이 있는데 결국 이제 이 로빈스 크루스를 읽어보다 보면 여러 가지 뭐 그런 물질적인 성공이랄까 이런 것들에 대한 갈망도 나오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게 성공은 세속적인 성공은 잘 못했어요 디포는 사업하는 것마다 다 좀 말아먹고 그래요? 네 좀 이게 잘 참 잘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이 재미있는 게 디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어쨌든 아버지가 부유한 양초 도맵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을 버는 것에 대해서 이것에 대한 거부감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하고 조금 앞서 나온 책이 철로역정이라고 아주 유명한 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아가는 주인공 그 책에서는 물질적인 부를 만드는 게 악이거든요 근데 로빈스 크루스 읽어보면 그런 게 전혀 안 나와요 만들어내고 축적하고 이런 것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제가 보면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도 그런 이야기 하시는데 선과 악의 구분이 뚜렷하면 대중적 성공을 좀 거두기 힘들다고 보거든요 선과 악이 뚜렷하면 오히려 선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악이 되고 악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선이 되고 이렇게 해야지 사람들이 오히려 그 영화랄까 소설을 많이 본다는 거죠 뭔가 갈등하고 중첩적으로 뭔가 돼 있고 전혀 생각하지 못한 사람이 어떤 상황을 맞아서는 전혀 엉뚱한 행동을 한다 이럴 때 사람들이 거기서 재미를 느낀다는 거죠 보통 이제 영화 같은 데서는 캐릭터가 입체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냥 나쁜 놈이 나쁜 짓 하고 착한 놈이 그냥 착한 짓 하면 사실 아주 심플하긴 하나 재미는 별로 없죠 근데 이제 나쁜 놈인데 알고 보니 굉장히 무슨 사연이 있거나 혹은 알고 보니 나쁜 놈인 줄 알았던 애가 뒤로는 착한 일을 꾸미고 있거나 이런 일을 하면 우리가 좀 약간 흥미를 느끼긴 하죠 그렇죠 그리고 가장 또 재미있는 컨셉 중에 하나가 만약에 무법천재가 되었을 때 콘크리트 유토피아인 거 맞습니까 네네 맞습니다 어떤 죄를 저질러도 벌을 받지 않는다는 상황이 되었을 때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가 이게 또 사람들이 엄청나게 매력을 끌게 하죠 아포칼립스 같은 것도 약간 그런 컨셉이고 저는 약간 다크나이트 거기에 나오는 변호사 네 그리고 저 매드맥스 매드맥스 맞습니다 그냥 룰이라는 게 없으니 신만이 존재하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인간들은 흥미를 느낀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로빈든 크루소에도 결국 다니엘 디퍼의 그런 신교도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물질적인 것들을 거부하지 않는 그래서 사실 이 로빈든 크루소를 가지고 나중에 프로테스턴트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을 썼던 막스 베버가 결국 로빈슨 크루소에서 많은 아이들을 얻었죠 그런 거죠 결국 이런 노력에서 이제 결국 영국 같은 경우는 이 당시에 이 로빈슨 크루소의 바로 이 시대에 스페인을 제치고 네덜란드를 제치고 그리고 영국은 이제 후발자의 이익을 본 거예요 자 스페인은 봤단 말이죠 스페인 자 스페인이 먼저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금원을 캐 왔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거 스페인 내부에서 제조업을 발전을 못 시켰단 말이죠 그래서 금원을 가지고 유럽 다른 나라에 이걸 팔고 자기들 필요한 물품을 사다 보니까 스페인 내부에 부가 만들어지지 못했어요 자생력이 없죠 실컷 벌어 가지고 남 좋은 일만 다시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또 어떠냐 네덜란드가 가장 이제 재미를 본 게 향신료거든요 그러니까 저 우리 말라카 그쪽에서 향신료를 가지고 와서 했는데 이거는 당시 유럽 시장을 좌우할 핵심 상품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영국은 딱 그걸 피해가지고 자 어떻게 하느냐 식민지에다가 설탕 담배 모카 생산 기지를 딱 구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료를 가지고 영국 본토에 갖고 와서 가공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유럽 시장에 판단 말이죠 그러니까 수익이 정말 짭짤해진단 말이죠 이 수익 구조를 딱 창출한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나중에 말하는 삼각 무역 아주 이제 흔히 말하는 자 원료를 가져와서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배가 뜬단 말이죠 영국 배가 철이랄까 총이랄까 구슬 같은 걸 가지고 아프리카를 가요 그래서 아프리카에 가서 그걸 팔고 노예를 사다요 노예를 가지고 다시 이제 식민지 설탕이나 담배는 노동력이 어마어마하게 소요가 되니까 팔고 또 거기서 그 설탕하고 담배 이런 거 씻고 다시 영국 가고 요게 삼각 교육이고요 여기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겠습니까 네 네 네 네 그런 것들이 바로 영국이 이제 이렇게 하면서 세계 진출이 된 거죠 실제로 결국 뭐 크로스도 이 책에서 보면 이 노예 무역 노예 장사에 나서는 게 나와요 이러면서 영국 사회가 이렇게 돈이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이 17세기 네 사움도 많이 하고 했습니다만 결국 이제 명예혁명 하면서 아니 이제 뭐 사업할 때 총칼 들고 사업할 필요도 없다 그리고 사업 왜 하냐 그건 적당히 타협하자 해가지고 1698년에 영국의 런던의 정권시장 정권거래소가 만들어지고 네 자 명예혁명 해가지고 어떻습니까 이제는 피 안 흘리고 그냥 제임스 이슬 쫓아버리고 왕도 수입에 쓰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래서 네덜란드에 있는 윌리엄공을 영입해가지고 윌리엄공의 부인이 바로 쫓아낸 제임스 이슬의 딸이거든요 아버지는 쫓아내고 딸을 스카우 돼가지고 딸하고 사이를 스카우 돼가지고 공동구강을 하고 네 둘이 죽고 나니까 이 열 사람이 또 이제 제임스 이슬의 딸이었죠 바로 메리의 여동생인 그 앤 여왕 페이브릿이 주인공이죠 그 여왕을 갖고 했는데 그 사람이 죽고 나서 이게 없으니까 결국 이번 기회 어떻게 하느냐 바로 독일 사람 아까 말씀드린 한우버 왕가 되는 조지 일세가 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 뭐 이 와중에 이제 스코틀랜드하고 18세기 초반 합병하고 더 이상 우리는 종교로 사오지도 말고 왕하고도 수입해오고 적당하게 이렇게 살자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오로지 이제 할 것은 우리는 이제 돈 벌려 나가자 이게 이제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분위기 정말 당시에 영국 사회가 이제 물질적으로 이제 계속해서 뭔가 앞으로 이제 우리 모든 게 이제 정치적 국내적인 사업은 다 끝났고 네 이제 오로지 우리는 이제 18세기 돈 벌러 나가자 이 분위기에서 이 소설을 썼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나오자마자 베스트셀러를 했던 거죠 그 당시 사람들에게 너무 딱 맞는 소설이었던 거죠 동키호테가 나오자마자 온갖 유령 소설이 나왔듯이 여기도 나오자마자 막 나오는 거예요 비슷한 소설들 네 뭐 아이디어 차용한 것들 그런 것들이 네 그래서 뭐 바로 이제 디퍼도 급하게 이제 한 두 편 더 썼다는 거죠 안 버려야 되니까 아 그래 이 비슷한 걸 네 네 네 그럼 이게 첫 책인 거죠 지금 그렇죠 그렇죠 이제 결국 이게 그랬던 것 같아요 이거 진짜 실제 이야기입니다 네 영국에서 이제 그 당시 실제 이런 사건이 있었대요 어떤 선원이 4년간 섬에서 홀로 살다가 귀환했다 4년간 4년간 네 그걸 가지고 이제 썼는데 마치 여기도 책을 보면 내가 직접 경험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에게 먹혔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박을 한번 해보자 이런 열격팽배한 한 사회인데 성 자기만의 땅 이런 걸 가졌다는 게 너무나 매력적이었던 거죠 공간을 지금도 요즘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경매할 때 섬 경매 붙이잖아요 잘 안 나옵니다만 네 그 재산 가치가 감정가가 얼마 안 된데도 엄청나게 높은 가격에 낙찰되거든요 아 무인동 같은 거 네 아 그래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로망이 있는 거죠 오로지 나만의 세상 같은 그렇죠 딱 고립되어 있고 딱 단절되어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속에서 이것들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간에 대한 욕구를 딱 건드렸고 네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이건 결국 유럽 자본주의가 결국 세계로 뻗어나가는 이야기니까 뭐 영국을 넘어서서 유럽 사람들이 좋아한 거 아니냐 네 그리고 뭐 이거 보면 그렇거든요 자 유럽식 이제 이성으로 무장한 네 세양 사람이 딱 선에 갔다 이거죠 네 정말 적대진 환경이지만 거기서 자기 스스로 막 농사도 짓고 뭐 양떼도 염소떼도 기르고 그리고 자기바 성을 삭고 그리고 식인 정도 오면 다 격퇴시켜내고 네 그러니까 전 세계 어딜 가도 낯선 세계를 가도 우리가 생존하고 승리할 수 있다 이걸 보여주니까 아 결국 뭐라고 할까 우리 제국주의 유럽식 제국주의의 딱 본 모습을 보여주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런데 또 재미있는 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벌써 로빈슨 크로스에 보면 그 자본주의의 어떤 가장 큰 피해망상증 있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누가 빼앗아 갈지 모른다 이게 이제 소설을 읽다 보면 나와요 읽다 보면 항상 그 가진 자의 두려움이 그러니까 자본주의 체제에서 자본가격 브루즈가 갖고 있는 그 어떤 정신적인 문제가 제가 이 로빈슨 크로스 읽다 보면 벌써 다 나와요 은밀하게 다 드러나요 그래서 아주 또 이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아주 또 재미있습니다 내가 소유한 것을 언제든 그럼요 누군가에게 빼앗길 수 있다 그럼요 그게 돈을 가진 사람의 가장 큰 두려움이자 큰 드레스지 않습니까 네 네 네 네 네 그런 것들도 이게 나오고 또 나중에 좀 더 말씀드리면 이 소설은 결국 고독을 다루고 있거든요 고독 그러니까 이 고독이라는 문제가 사실 어마어마한 큰 문제입니다 이전에는 고독은 무조건 나쁜 거였거든요 네 그런데 딱 17세기에 들어오면서 고독이 각광받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대표적인 데카르트 군대 철학에 거의 뭐 이제 권점을 놓았지 않습니까 네 데카르트는 고독을 강조하거든요 철학은 고독에서 나오지 절대 대화에서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제 고독이라는 것이 뭔가 아주 중요한 걸로 되었고 사실 그 고독의 소설이 바로 로빈슨 크로스 로빈슨 크로스죠 그런 면에서 또 여러 가지 가치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이 아주 다양한 뭐 신학적으로 읽을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한 이제 은혜를 입고 있다가 하나님의 그걸 인식하고 인지하게 되는 뭐 이야기로도 볼 수 있고 뭐 제국주의도 볼 수 있고 정신의학적으로 볼 수 있고 네 즉 경제학적으로 볼 수 있고 그리고 정치학적으로도 볼 수 있고 뭐 여러 관점에서 아주 뭐 다양한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게 로빈슨 크로스의 매력이고 그래서 지금도 이제 계속해서 이제 디니엘 디포는 이제 문학사에서 불멸에 별로 남았게 되는 거죠 아 그렇습니까 됐죠 이 정도 대단한 소설이면 충분히 관심 다시 가져 볼 수 있겠죠 너무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지선씨 그동안 제가 알 던 책이 아닙니다 그냥 뭐 야 그 영화 캐스터오에 보면 되지 뭐 이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맞아요 캐스터오에 아 캐스터오에도 맞습니다 네 윌 약간 윌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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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우공 그거가 약간 뭐 여기 아이디어 거의 뭐 자영했다고 봐도 괜찮겠죠 네 자 그러면 로빈슨 크루서 다니엘 디포의 이 책 어떻게 일단 내용은 좀 한번 들어가봐야 되겠죠 네 먼저 이렇게 시작합니다 1632년 영국 요크에서 난 태어났고 아버지는 여기도 독일 브레멘 출신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아버지가 브레멘을 떠나와서 요크에 와서 우리 엄마하고 결혼을 하게 됐는데 우리 엄마 집안은 좀 괜찮은 집안이다 그래서 외가집 성을 따서 자기 이름을 지은 거죠 로빈슨 크루스 하긴 로빈슨이 데빗 로빈슨 성인 경우도 꽤 많았던 것 같은데 로빈슨이다 미스지 로빈슨 외가의 성이 로빈슨인데 그 집이 괜찮아져서 그 성을 이름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뒤에 크루소는 우리 아빠 쪽 성 원래 크로이츠네라고 크로이츠네? 크로이츠네 근데 그건 크루소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렇게 자세하게는 안 나와요 이렇게만 나오거든요 약간 그 십자가 뭐 이런 건가요? 크로이츠네면 그런 거 아니에요? 크로이츠네가 뭔데요? 크로이켄 생각하시는 거에요? 하킨 크로이츠네 약간 그럴 것 같은 느낌인데 여튼 크루소는 아빠 내 성 독일계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만 나오거든요 본래 예전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 자 우리 아버지는 이랬고 우리 집안이 이랬고 쭉 장황하게 설명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는 크로소는 이 소설도 기본적으로 중산층의 소설이거든요 그러니까 중산층의 특징은 뭐냐면요 귀족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이 이야기를 장황하게 안 해요 내세울 과거가 없단 말이죠 내세울 집안이 없기 때문에 그냥 대충 이렇게만 하고 넘어가 버려요 아 그래요? 귀족들, 귀족을 다룬 소설은 달라요 우리 집안이 할아버지가 어떠고 시조가 어떠고 과거를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 귀족이거든요 근데 이제 새로 이제 귀족을 상대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과거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별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이건 간단하게만 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거지 한마디만 해서 메리토크를 아시죠? 성과주의, 성과를 내는 게 중요하지 뭐 집안이 뭐가 중요해? 라는 콤플렉스가 반영돼 있어요 그래서 집안 이야기는 거의 이렇게 좀 간단해하고 넘어가네요 그러면 그 책 이전에 대부분의 책들은 다 그렇게 장황하게 써져있단 말이죠? 귀족이 나오면 다 중앙인공을 장황하지 마 집안이 어떻든 뭐죠? 시조 얘기 나올 때도 나, 막시무스, 카이사르, 어쩌고저쩌고 카이사르 씨 이거는 아버지, 누구, 막시무스, 카이사르, 누구, 누구의 뭐 이렇게 해갖고 이름만 설명이 막 한 40줄을 나, 그거 왜 하나 했네 그게 이제 매우 중요한 거죠 나의 뭐랄까 이력서까지는 아니지 정체성을 구성하는 거 나의 정체성을 그 이름 나열하는 걸로 해주는 거지 나는 그런 놈이야 그러니까 이 교는 근대 소설인 거죠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신기하다 그런데 이 집안인, 아버지뿐 아니라 다 떠돌이 기질이 있는 거예요 그로서에 두 형이 있는데 한 명의 형은 제일 큰 형은 전쟁터에 아버지가 말렸는데 나갔다가 사람터에 죽어 전사를 해놓고 나머지 한 명은 소식이 불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박랑디질이 있는 거죠 이시만은 그래서 이 크로스도 역시 마찬가지로 배를 따라 바다로 가고 싶은 거예요 당시 영국의 분위기 같은 게 그런 그런 게 반영됐죠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모비딕도 보면 이슈마일 주인공이 11월에 딱 이렇게 되면 산에서 물이, 시냇물이 졸졸 흘러가 바다로 가듯이 그냥 뭔가 그런 때가 되면 나는 바다로 가고 싶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나는 나이가 19인가 이런데 바다로 가고 싶다 이래요 그래서 좀 뭔가 붕 떠 있어요 이 사람은 아버지는 법조계로 너는 가야만 좋겠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지금은 비슷하죠 너는 그냥 법조계 가서 그냥 좀 안락한 삶을 살아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은 그렇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보고 있으면 이런 느낌도 들어요 정창민과 유목민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참 많이 나와요 여기서 보면 뭔가 한 곳에 뿌리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하고 항상 부평초처럼 떠도는 걸 좋아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게 서로를 상당히 이질적으로 바라보고 혐오하잖아요 아버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또 돌아다니면 객사한다 비명형사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이 주인공은 그게 안 되는 거죠 젊은 시절에 어떤 호기심도 있고 인간의 가장 강한 게 호기심 아닙니까 저 바다 넘은 세상은 도대체 뭐가 돼 있고 어떤 모험이 기다리고 있을까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 말을 안 듣게 되는 거죠 어쨌든 그럴 때 결국 이제 아버지가 당부를 하는 거죠 고향을 떠나지 않고 남아있으면 내가 괜찮은 일자리를 마련해 주고 그럼 넌 얼마나 안락하고 젊은 인생을 살지 않겠느냐 배 타고 본래 모험하려는 사람들은 아주 가망 없는 팔자거나 아니면 아주 팔자가 좋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본래 하는 사람들은 너는 중간계층 출신이다 이게 브루조아예요 브루조아라는 걸 마르크스는 그것을 자산가 자본가 계급으로 썼는데 처음에 이게 브루조아라는 루소가 그 말을 썼을 때 브루조아의 의미는 아주 하층민하고 귀족하고 대비되는 중간 정도의 그렇게 생활에 구애를 받지 않으면서 그 또 귀족은 아닌 사람을 브루조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브루조아가 또 그런 개념도 있고 브루조아는 시민하고 좀 반대되는 개념도 있어요 시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을 위해 살아가고 공공성을 갖고 있고 브루조아는 그런 게 없어요 오로지 내 재산관리 그런 의미로도 여러 개로 쓸 수 있습니다 브루조아는 거죠 바로 중간계층 미들클래스란 말이죠 그래서 이 아버지가 오랜 경험으로 볼 때 이게 최고다 돈이 많은 사람보다 돈이 적은 사람보다 최고다 너무 어렵지도 않고 너무 어렵게 살지도 않고 또 돈이 많아가지고 너무 오만해지지도 않는다 공자님 말씀하고 똑같아요 공자님 말씀에 부유하면 교만해지고 가난하면 고집스러워진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거 딱 비슷한 거지 않습니까 부유하면 아무래도 사람을 좀 쉽게 보고 타락하기 쉬워지면 불안은 기본적으로 타락의 요소가 있죠 사람을 도구로 바라보게 되고 근데 가난해지면 또 어떻게 해야 되냐 가난해지면 너무 어려워지면 사람이 흔히 말해서 고집만 생겨난단 말이죠 이제 자기가 정체성이 흔들리니까 아 나는 이게 무조건 맞아 나는 내 생각 절대 안 받고 이런 식의 좀 폐쇄적이 되고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근데 공자님은 그런 두 개를 선택하라면 가난한 게 낫다 차라리 둘 중에 하나라면 인간적으로는 가난한 게 낫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래서 아버지가 그 이야기 달랩니다 이 세상에서 인간이 행복을 누리기에 가장 적합한 최상의 위치가 바로 이 중간계층이란다 빈곤이나 부귀 모두를 피하기를 기도한 사람이 누군지 아느냐 바로 솔로몬 왕이 그걸 기도를 했다 항상 나는 너무 부자로도 만들대로 주지 마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만들어주지 마십시오 이 솔로몬 왕이 가장 기도한 사람이 바로 우리 같은 사람들이야 이러면서 본래 인생의 재난은 상류층이나 하류층이 나눠 가진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상류층은 사치와 타락의 삶을 하다 보니까 재난을 받을 수 있고 하류층은 과로와 일을 많이 해야 되고 가난하다 보니까 또 고생하니까 또 재난을 나눠 가지게 되고 그러니까 너는 이제 브루주아로서 절제와 금수와 편하게 살다가 편안하게 저 세상에 가면 된다 그러니까 고생끼리 뛰어들지 마라 나는 너에게 분명히 경고를 했다 그래서 제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너무 갑자기 가슴이 욱해오면서 제발 두 형의 전체를 좀 밟지 마라 너희 두 형 봐봐라 지금 그래서 이 아버지는 나는 분명히 경고를 하는 것으로서 내 도리를 다 했다 그러니까 들으니까 처음에 또 그렇지 않아요 아 아버지 말씀 맞다 며칠 뒤에 또 마음이 바뀌는 거죠 근질근질하고 근데 이 아버지의 말씀 중에 재밌는 거는 그러니까 네가 앞으로 평온하게 사는 건 다 들어있잖아요 좋은 기운이 근데 이 아버지의 말씀에서 빠진 게 있죠 그러니까 어차피 사람이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자기 공동체 국가나 사회하고 같이 어울려 사야 되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녀야 될 어떤 정치적이나 도덕적인 의미라는 언급은 딱 빠져버리는 거죠 그런 건 없고 그냥 네 일치만 편하면 돼 그리고 또 이것도 빠지고 있죠 자 그런데 그럼 법조계로 갖다 칩시다 로빈슨 크루소가 과연 자기가 아무리 조용하고 이렇게 살려도 사라집니까 이거죠 중간계급으로서 우리가 장사를 한다는 할 때 우리가 장사하든 아니면 우리가 회사원을 다니고 조직 생활을 하면 참아야 되는 내면의 굴종과 갈등과 인내와 그런 건 말 안 해주잖아요 편안해 보이지만 편안하지 않잖아요 다 어떤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다 아이고 직장이 좋아가지고 참 좋겠다 그 직장을 다니기 위해서 또 얼마나 많은 자기 스스로 자아를 좀 잃어버리는 부분도 있고 양보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건 싹 빼버리고 딱 눈에 보이는 부분만 이야기해주는 거죠 자 이래 살면 얼마나 좋겠니 이래 살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런데 이건 대부분의 아버지가 그러시는 것 같아요 저희 부친께서도 부산에서 그냥 같이 대학 때 서울에 가지 말고 부산에서 그냥 살면 얼마나 좋겠니 그러셨어요? 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비슷한 것 같아요 또 그런 느낌이 있을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보실 때는 확실히 뭔가 내 품에 계속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래야 안전할 것 같고 그렇습니다 내 눈에서 없어지면 자꾸 불안하고 이런 게 있으신 모양이에요 그런데 또 마찬가지잖아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다 떠나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이게 하나의 어떤 뿌리 내린 사회에서는 되게 이게 답답함이 한 번씩 느껴진단 말이죠 그럴 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낭만 떠돌아다니고 이런 문학이나 이런 소설을 좋아하거든요 저희들이 특히 고등학교 중고등학생 다닐 때 자습도 하고 학교에서 그냥 거의 시간을 다 보내야 되잖아요 그럴 때 맨날 돌려보는 소설들이 모험담, 연애담 이런 거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그러니까 뭔가 떠돌아다니는 것에 매력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혹시 영화 안개마을이라는 영화 혹시 안개마을? 네 공짜로도 볼 수 있는데 정윤희 안성기 배우가 주연했는데 거기 보면 그런 게 나와요 이 마을이 있는데 이 마을이 아주 폐쇄적이거든요 그 마을에 깨철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깨철이 이 깨철이는 사람들이 전부 다 성불능자라고 봐요 그런데 사실은 깨철이가 그 동네 여자는 다 건드리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모르는 척해요 아 쟤는 성불능력자야 성불능자야 그런데 실제로는 깨철이가 다 건드려요 그래서 거기서 일어나는 일인데 아주 그게 아 이런 느낌들을 줘요 뭔가 사람이 폐쇄적이고 고립되어 있고 이럴 수요 떠돌이 이를 상징하는 거 여기에 뭔가 뿌리가 없다는 사람한테 엄청난 매력을 느끼게 돼 있어요 생각보다 남자든 여자든 그런 것들하고 좀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항상 또 뭐라고 할까 이게 안정적인 것도 좋지만 인간은 기본적으로 우리마다 안티고네에 나옵니다만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 안정을 추구하면서 또 안정이 돼 버리면 또 이 집밥을 벗어나는 걸 좋아해요 운하임리 해가지고 내가 고향하고 뭔가 낯선 동네가 가지고 이런 거를 좋아하는 게 또 인간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기본적으로 인간은 이방인에 대한 경계와 함께 강한 호기심이 있죠 그건 이제 우리 진화론 쪽으로 보더라도 그런 종의 다양성이나 이런 걸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기도 하고 이방인 혹은 이제 외부인이 그런 남자나 여자에게 매력을 준다면 그거는 또 다른 이유로는 나의 어쩌면 행위들이 이 공동체에서 비밀이 지켜질 수 있다 이런 거에 대한 안전함 이런 걸 이제 좀 느끼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행 가면 상당히 마음이 좀 오픈 많이 돼서 그냥 막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나의 행동이 나의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이제 그 이야기가 전해지지 않을 거라는 그 믿음 그런 편안함 이런 게 이제 주어지니까 내가 이제 그 상황에 가지 못했다면 그런에서 온 친구들에게 약간 그런 해방감 같은 걸 느낄 수 있으니까 지금 로빈슨 크루스가 지금 나이가 19세라고 나오잖아요 18세 19세 18세 19세 근데 조금 나이가 들면 여행을 가고 싶어 근데 가서 활짝 열린 마음 이런 게 살짝 죽지 않아요? 죽는다고? 20... 나는 저게 청춘의 그 알 수 없는 곳 이방인 이런 게 젊을 때의 욕망 같은 거라는 느낌이 많이 들고 떠나고 싶은 것도 그렇고 나이 들어서는 약간... 정박님 지금도 그렇게 나가고 싶어 하십니다 아 그래요? 네 지금도 자 우리 지자체들 뭐 하시죠? 네 우리 지자체에서 또 연락을 주시면 저희 일당백에서 그 지역에 맞는 저자 혹은 그 지역을 배경으로 한 여러 소설들 이런 거 소개해 드리면서 아 맞아 재밌게 저희가 또 해드릴 수 있거든요 일당백이 40만이 됐더라고요 아 맞습니다 네 40만 400,000 구독자를 저희가 또 여러분의 도움으로 이렇게 이루게 됐습니다 아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유튜브로 나온 지가 한 5년? 4년? 4년? 네 고정도 됐죠 이런 인문화 콘텐츠가 사실 꾸준히 자리 잡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인데 그 수많은 명렬해가는 그 콘텐츠 전쟁 속에서도 우리 정박님의 이 콘텐츠는 살아남았습니다 지선씨 축하해요 제가요? 아니 영광이죠 정부로님 축하드려요 저는 고맙습니다 이런 거는 별거 아니라는 식이야 아니야 아니야 내가 지금 요즘 새 채널 한번 해보니까 이 40만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다시 한 번 또 느끼고 있습니다 네 다들 우리 같이 다 노력해가지고 만들 수 있는 거겠죠 네 하여튼 저희 40만 구독자 여러분께 저희가 또 보답해드릴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을 또 고민하고 있으니까요 조만간 한번 또 여러분 오프라인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라든지 여러 것들도 저희가 한번 잘 머리를 굴려서 여러분이 가장 편하신 시간에 또 가장 저희와 편하게 또 만나실 수 있도록 한번 자리를 마련해 보겠습니다 일부 끝나는 느낌인데요 일부 끝내야죠 벌써 한 시간 지났으니까 그러나 일부가 끝나기 조금 아쉬울 때 소선당 한우 소선당 한우를 드실 때도 너무 이렇게 배불리 드시는 것보다는 조금 부족하다 싶게 이렇게 드시면 매일 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막 600g씩 드시지 마시고 매일매일 300g씩 드시면서 밥처럼 늘 있는 반찬처럼 그렇게 드셔보시면 또 어떨까 싶습니다 나가서 사 먹는 것보다 소선당에서 한번 주문하면요 일주일 드십니다 아유 아유 아긴다 로빈슨 크루소도 네 이 섬에 소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바다 거북을 잡아가지고 먹고 아 그 다음에 염소를 길러가 먹었는데 염소가 어떻게 또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했냐면 나중에 자기가 귀국하고 나서 그 섬에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몇 명 모여 살게 됐거든요 그래서 소를 보내줍니다 암소도 보내주고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소를 길러가지고 이렇게 먹으라고 결국 소고기가 제일 좋았나 보죠 네 역시 뭐 소선당입니다 네 자 소선당 한우 투플러스 한우와 함께 맛있는 고기 구워드시고 또 다양한 특수 부위도 함께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필요하신 부위들 주문해서 집에서 편하게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소선당 한우 네이버에서 한번 꼭 검색해 보시고요 저희는 2부로 가서 로빈슨 크로스 본격 적응기 그리고 투쟁기 한번 여러분과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2부로 돌아옵니다 로빈슨 크로스로